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라. 먼저 유리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매일 갱신개혁하는 인생이 됩시다. 아멘. 기분 나쁘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우리 긍정적인 의미로 인사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종교개혁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붙잡아야 할 게 있죠.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한 손엔 강단 말씀이죠. 다른 손에는 제가 뭐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강단과 그 다음에 성경을 우리가 잡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날마다 갱신개혁하는 스타트만 202의 주역들 내시길 이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강단을 양자특일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지난주 강단도 기억이 나시죠? 우리 가련유다와 베드로가 나옵니다. 가련유다 베드로 누가 더 나쁜 놈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 분 다 실수했고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게 누가 더하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은 후회해서 끝났어요. 그리고 자기 양심에 못 이겨서 안 좋은 선택을 해버렸죠. 한 사람은 후회가 넘어서 회계의 자리까지 나아갔죠. 이 부분으로 짚고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양자특일이에요. 이 부분도. 또 이번 주 강단에는 빌라도와 아리마데 요셉이 나타나죠. 빌라도도 예수님을 아무리 봐도 죽일 죄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손을 털겠다. 그런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커리어예요. 자기의 명예예요. 자기의 자리예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내어준 거죠. 반면에 아리마데 요셉도요. 자기 커리어에 금이 갈까봐 공개적인 믿음의 생활을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을 지고 가시고 이 모든 순간을 바라보면서 성령께서 그 심령에 역사하셨죠. 그래서 믿음을 선택한 영원한 선택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강단의 말씀을 붙자고요. 우리는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는 우리 예원의 송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저희가 종교개혁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 예원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원색적인 복음을 우리 예원교회가 어떻게 사수하게 되었는지 그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겠죠. 그 시작. 종교개혁 외로 났을까요?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 종교개혁의 시작이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누가 했죠? 베드로가 했어요. 베드로가 이 엄청난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감격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이는 네 현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교회가 오해했어요. 500년 전 카톨릭 중세교회죠. 오해했어요. 어떻게 오해했냐? 이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이 엄청난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셨구나. 문자 그대로 이해해버렸어요. 원래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하늘 문을 열고 닫는 분은 유일한 중보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오해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초대 교황을 베드로로 세워버려요. 아 1대 초대 교황이 베드로구나. 그러면 그 베드로의 후기자를 통해서 계속 교황이 탄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보다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이 교황의 권위가 엄청나게 강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 또 로마를 그렇게 중요시해요. 카톨릭 하면 어디입니까? 로마 카톨릭 아닙니까? 왜 그렇게 로마에 집착을 하느냐?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전도자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 순교자의 피가 있는 땅 로마 제2의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그 로마 카톨릭을 그 지역을 굉장히 신성치하고 거룩하게 여기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럼 우리는요 카톨릭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카톨릭이 무엇입니까? 카톨릭 보편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도 이단들이 득세했어요. 야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된다. 믿음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행위를 해야 된다. 플러스 알파가 있다. 계속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두 사도가 증보하는 증언하는 보편적인 교회라는 의미에서 카톨릭 교회를 세워진 겁니다. 원래 본뜻은 굉장히 선한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죠. 언제부터 교회가 본격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냐? 우리 초대교회실 때 보면요 지하교회가 있었어요. 카타콤 들어보셨죠? 지하 카타콤에서 그들이 핍박을 피해서 같이 신앙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때 그 신앙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순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밀라노 칭령으로 인해서 콘스탄틴 황제가 뭐라고 했죠?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해버렸어요. 지하에 있던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마음껏 신앙생활하는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황제가 교회를 다녀요. 그걸 어찌하기로 했습니까? 황제가 교회를 가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정치권의 사람들, 권력자들, 모든 귀족들, 모든 사람이 교회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다니는 것이 단순히 믿음이 아닌 굉장히 좋은 문화와 멋이 유행이 된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멋스러운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래 종교 핍박도 없고 신앙생활도 자유롭게 하고 황제까지 교회 다니면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좋냐. 그런데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이 타락을 해버립니다. 그 시작이 면죄부예요. 면죄부를 판매한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면죄부가 무엇입니까? 아니 초대 교황이 누구라고 그랬죠?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 성당을 지어야 돼요. 베드로 성당을 조금 허접하게 지어서 되겠습니까? 굉장히 의리의리하게 멋지게 지어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면 헌금을 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헌금을 건든 거예요. 그게 면죄부 사건이죠. 어떤 겁니까? 지금으로 들으면 어이가 없어요. 교회에다 헌금을 해라. 너네 부모님 착한 일 많이 했냐? 애매하지. 너네 부모님 연옥이라는 중간 스테이지에 계셔. 지금 천국으로 못 가고 지금 거기서 천국으로 갈지 지호로 갈지 왔다 갔다 하고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헌금을 하면 우리가 미사를 드려줄게. 그 헌금함의 동전이 떨어지는 그 쨍그랑 소유와 함께 너네 부모님은 천국으로 직행하실 것이다. 어이가 없죠? 그때 당시 이렇게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무지한 수많은 백성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막대한 돈이 들어왔죠. 아니 돈 없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돈 없는 사람도 방법이 있다. 몸으로 때워라. 어떻게 몸으로 때웁니까? 십자군 전쟁. 너네 아들 보내. 전쟁터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명예롭게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너네 가문을 면죄부를 통해서 너네 가문의 죄를 사해줄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제 500년 전에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뭐 때문이에요? 성경에 무지한 백성들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성경을 매일같이 읽을 수 있을 때 우리 개인에게도 갱신개혁의 종교개혁, 나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또 선행의 보고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가끔 해외 캠프 선교 가시면요. 남미나 유럽 쪽에 가면요. 우리 좀 관광지, 교회에 한번 들려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교생활하는 분들이 딱 보이죠? 그분들이 뭐하고 있어요? 성상. 성상을 만들어 놓고 마리아든 베드로든 바울이든 거기다 놓고 뭔가를 막 돌리고 절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 성화 그림이에요. 마리아 그림이든 베드로 그림이든 바울 그림이든 그 엄청난 성자들의 그림을 놓고 기도라고 했어요. 그걸 왜 하는지 아십니까? 이들의 교리 자체가 믿음 플러스 알파 선행이에요. 선행은 진짜 착한 일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거나 누구를 도와주거나 선한 영향력을 끼신다거나 그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그 열매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구원 받기 위한 조건으로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주교 다녀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우리 아는 분들도 천주교 다니는 신자 할머니가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죠? 하나님 믿으시죠? 성삼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 인정해요. 알아요. 그러면 천국 가셔서 하나님 자녀 되셨겠네요? 그럼 결정적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죽어봐야 알죠. 죽어봐야 내가 천국의 선행을 얼마나 했는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죄도 많이 지었는데 죽어봐야 알죠. 이게 그들의 교리이고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들이 구원 받을 수 있는 커트라인이 여기다. 그러면 성모 마리아 같은 경우 어디 있겠습니까? 턱걸이 아니잖아요. 한 이만큼 있을 거예요. 마일리지가. 그러면 그들에게 미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간구함으로 그들의 영적인 마일리지를 내게로 끌어온다. 이게 선행의 보고예요. 그래서 유럽 같은 데 보면 그렇게 성화, 성상을 보면서 그렇게 절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 계신 우리 마리아께서 얼마나 민망하실 거예요. 내 발 좀 그만 만져라. 그만 좀 기도를 해라. 얼마나 민망하실까요? 지금 천국에서 그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 우리가 그래서 뭐해야 되겠습니까? 이야,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고 모세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요셉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찾아낼 때 우리 마음속에 풍성한 복음의 높이와 깊이를 누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선의 강단의 말씀, 한선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영육의 장막터가 넓혀지는 우리 예원의 성경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첫 번째,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리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66건으로 만든 걸 뭐라고 합니까? 정경이라 그래요. 39건, 27건 우리 외우지 않습니까? 구구단, 39, 27 구약 39건, 신양 27건 총 66건을 정경이라 해서 캐논 정경, 캐논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절대 기준이에요. 세상은 절대적인 게 없어요. 다 상대적입니다. 너와 나와 상대적입니다. 이 나라, 저 나라 상대적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절대적인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대를 거쳐서 문화를 거쳐서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생의 절대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성경 66건 정경작업이 된 거예요. 우리 천주교 보면 외경도 있어요. 가로연 유다서도 있어요. 여러 가지 성경도 있습니다. 그거를 제하고 성경 66건 작업을 하게 된 계기가 이단들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2000년 전에, 500년 전에 수많은 이단들이 득실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무서운 이단이 뭐냐면요.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가 초대교회도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득실거립니다.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영은 구원받았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면 선하다. 너의 육신은 죄인이다. 육신은 더럽다. 그러면서 방종으로 치닫습니다. 야, 마약해도 돼. 이미 육신은 타락했어. 이미 육신은 창세기 3장 문제로 이미 돌이킬 수 없어. 그러니까 마약을 하든 불신자보다 더 부어라 마셔라 술을 먹든 자기 몸을 망가뜨리든 상관없어. 너는 이미 네 영혼은 구원받았어. 이게 무서운 영지주의 이단규리에요. 지금 이제 구원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회개 필요 없어요. 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왜 회개하냐? 회개하는 것 자체가 너의 불신앙이다. 이게 이단규리에요.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다. 강단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성경 66권이라는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진 거예요. 굉장히 교리가 매력적이잖아요. 세상에서 마음껏 살아. 더 타락해도 돼. 더 즐겨도 돼. 교회에서만 거룩하면 돼. 그럼 너는 하나님 자녀야.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아리오스 이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요. 요호와 증인의 원조입니다. 지금 요호와 증인은 뭐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를 어떻게 보죠? 우리는 100% 하나님. 100% 인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강단을 통해 날마다 선포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 아니야. 예수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냥 위대한 피조물일 뿐이야. 이게 아리오스 이단의 교리입니다. 이 잘못된 사상과 믿음을 가지면요. 구원이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어요.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무엇입니까? 폭력적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 요한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기쁨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구약 성경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신양에 나타난 사랑의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다. 반쪽짜리 하나님만 믿도록 만들어내는 게 이들의 이단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계셨거든요. 그때까지는 이단을 정주할 수 있었어요. 아 사도 요한님 이런이런 주작을 하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이단이야. 악원 정통신학이야. 이단이야. 분별을 할 수 있었는데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신 이후부터 분별해질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다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들의 직계의 제자를 통해서 성경 66권 정경화 작업이 가속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66권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두순위, 삼순위, 휴순위로 밀려납니다.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서 뭘 이야기하죠?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해요. 내가 성경 읽고 자다가 꿈을 꿨다. 꿈을 꿇어가지고 이러이러하게 하셨다. 꿈을 꿀 수도 있어요.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건 무엇입니까? 이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냐 안하냐 그게 기준이에요. 왜? 성경 66권이 우리 인생의 절대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교리를 바로 잡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 잘못하면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는 줄 아세요? 자꾸 성경 읽으라 하시네. 저 오늘 성경 주제가 뭔지 아세요? 성경 읽자. 이거 다 해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자. 한 손에 강당, 한 손에 성경 말씀 우리가 붙잡고 가까이 하자. 오늘 말씀 핵심이 끝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멀리하면서부터 내 자신이 이상해진다니까요. 그 500년 전에 사제들, 종교 지도자들, 감독들이 권한이 너무나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게 뭔지 아세요? 화채설이에요. 화채설. 화채설이 뭐냐면요. 성만찬에 대한 뭔가 견해예요. 우리 1년에 두 번 정도 성만찬 하지 않습니까? 카톨릭에서는 매일 해요. 매주마다 해요. 그런데 화채설이 뭐냐. 교황이나 종교 지도자 사제가 이 떡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 자는 예수님의 피가 되었습니다. 공헌하는 순간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화채설입니다. 천주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념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보요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고 감사감격하는 게 우리 개신교의 사상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천주교 다니러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성만찬 할 때요. 접시 안 돌려요. 어떻게 교양 없이 접시를 돌립니까? 다 줄 써야 돼요. 앞에 오셔가지고 입에다가 하나씩 사제가 넣어줍니다. 얼마나 고룩합니까? 그런데 거기 다니다가 딱 왔는데 여기는 쳐다보지도 않고 접시나 돌리고 있네. 그런데 이게 무슨 차입니까? 교리의 차예요. 교리의 차예요. 화채설.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인데. 그런데 지금요. 잔을 안 돌리는 거 아세요? 카툴릭에서는요. 왜 예수님의 진짜 피예요. 보혈이에요. 귀한 피예요. 이 피를 몇백 명, 몇천 명에게 먹여주다가 아, 이거 사람인데 또 수전증 올 수도 있잖아요. 한 방울 흘렸어. 어떻게 됩니까? 걸레로 닦으면 안 돼요.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그 귀한 보혈을 걸레로 닦습니까? 이 집행하는 사제가 핥아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요. 간편하게 잔을 돌리지 말자. 떡만 주자. 그래서 잔을 안 돌리고 떡만 줍니다. 지금 시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믿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논쟁까지 있는 줄 아십니까? 아, 이게 부스러기가 떨어졌어요. 그 부스러기를 쥐가 먹고 튀었어. 그 쥐가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이거 갖고 싸우고 있어요. 왜?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 행위 자체의 구원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왜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만들어주는 그 사제가 권위와 권세가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그래서 한때 왕, 황제의 버금가는 그 권력을 지닌 사람이 교황이잖아요. 엄청난 권력을 지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뭔지 아세요? 교황한테 잘못 보면 큰일 나. 왜냐하면 매 순간 예배 미사 때 뭐합니까? 떡과 잔을 먹어야 돼요. 이거 먹어야 예수님의 살과 피가 공급되어서 구원되는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수찬 정지령을 내립니다. 마음에 안 들면. 너 먹지 마. 너 이러이러한 쥐를 줬어. 넌 먹지 마. 수찬 정지령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미사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찍힌 군주는 마음껏 약탈을 하고 강도를 해도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낙인이 찍혔던 거죠. 이게 다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백성들의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럼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요. 손가락 몇 번 튕기면요.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단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해요.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해요. 이게 전략이라니까요. 그래서 종교개혁에 나의 종교개혁. 내가 갱신개혁되는 내가 성경으로 충만해되는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강단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예원의 송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500년 전에는요. 금액으로 치면 1억 원을 호가하는 금액이에요. 두루마리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 손으로 필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으로 필사한 두루마리 성경이 66권이 산같이 쌓여있는 게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하나, 도서관에 하나, 대학에 하나 이렇게 성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읽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치우친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일법적으로 치우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방종으로 치우칠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강단의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균형 감각을 가지고 영육의 장막도를 넓혀 나아가는 우리 예원의 송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경 읽어야겠다는 마음이 확 오시죠? 이 마음을 붙잡고 행동과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오직 믿음입니다.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우리 이러면 두 인물을 보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서막을 올린 사람이 마틴 루터죠. 1517년 95개 조항의 논제를 비텐베르크 성단에 딱 붙이면서 이슈가 되었어요. 그게 1517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500년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루터가 그 젊은 시절에 항상 뭐 갖고 실험했냐. 자기 죄의 문제 갖고 계속 눌리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죄 때문에 심판한다. 하나님이 조주를 받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맨날 고해성사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배 사제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누구예요? 마틴 루터. 맨날 고해성사하는데 죄 같지 않은 거 갖고 맨날 죄로 질질 짜고 하니까는 마틴 루터 온다. 도망가자. 그런 분위기가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증오하는 마음이 루터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배가 조언을 합니다. 성경을 연구해라. 성경을 파고파고 연구해서 마틴 루터 나이 30세에 성경학 교수가 됩니다. 이제 라틴어 성경을 마음껏 볼 수 있는 또 연구하고 깨닫는 그런 상태에 간 거죠. 그리고 로마서 강의 설교를 하려다가 오늘 이 본문을 읽고 굉장한 큰 감동을 받아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소. 믿음으로 믿음을 일으키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지금 뭘 깨달았죠? 전에도 봤어요. 전에는 내가 선행을 많이 하고 무슨 수행을 하고 밤새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그래야 내가 의인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아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내가 의인이 되는구나. 굉장한 이신칭이 이 교리를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성경을 깨닫다 보니까 양심의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로마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팔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하나님이 분노하실 일이다. 그래서 95개의 따박따박 조항을 만들어서 가장 이슈가 될 만한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붙여놓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루터해를 지지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동안 마음에 불만과 가득 찬 거예요. 정말 헌금을 하는 게 천국 가는 게 맞냐. 정말 우리 아들을 그 십자군 전쟁에 내보내서 그 위험에 내모는 게 우리 가문이 구원 받는 게 맞냐. 거기에 대한 갈등이 있는데 아무도 말을 못해. 왜? 성경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성경 교수라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의 이거는 성경과 반대되다. 연옥신학, 면제부의 모든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는 이 교황의 말은 이거는 성경과 다르다. 죄를 살 수 있는 권한이 교황에게 없다. 오직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이다. 그렇게 딱 붙여놓으니까요. 루터를 지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개의 한 종교 지도자 사제가 교황과 대적하는 노이즈 마케팅이죠. 갑자기 엄청난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고난이 옵니다. 죽을 위기를 많이 넘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숨어서 자국어 성경, 독일어 성경으로 성경 번역 작업을 해요. 루터가 죽은 줄 알았어요. 실종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수년간 성경을 번역하면서 또 하나님의 절대주권이죠. 또 그 몇 년 전에 비텐베르크에서 인쇄술이 발달합니다. 인쇄술이 이미 개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독일어 성경을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인쇄술과 함께 성경이 보급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내 인생에 뭔가 막힌 뭔가가 있습니까? 우리가 뭘로 풀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낼 때 하나님께서 모든 막힌담을 허물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그 천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 로마에 대한 아성이 무엇입니까? 믿음 플러스 알파 선행이에요. 선행이 무엇입니까? 교황의 말에 순중하는 게 선행이에요. 진짜 착한 일이라는 게 선행이에요. 교회에 뭔가 이익을 주는 게 선행이에요. 말 그대로 구원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드는 교리가 무엇입니까? 일곱 가지 성례가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만 지킵니다. 우리 뭐죠? 세례. 세례하지 않습니까? 세례를 지킵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만 우리는 개신교에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만찬.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이거 두 개 외에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곱 가지나 지켜요. 그 중에 가장 또 이슈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유아세례예요. 우린 유아세례. 그들은 무조건 받아야 돼요. 왜?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으니까. 마음의 한례가 아닌 진짜 세례라는 행위를 받아야 구원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찌 됩니까? 지금 아기가 막 중병에 걸려서 아니면 사고가 나가지고 헐떡헐떡 죽어가요. 그러면 침부가 바로 침 발라가지고 세례를 줘야 돼요. 물이 없으니까 침 발라서 바로 세례를 줘야 돼요. 왜? 그래야 그 아기가 천국 가니까. 그들의 교리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죠. 그리고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 혼인성사, 중부선사 여러 가지 등 일곱 가지를 착실하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의 교리예요. 그런데 마틴 루토가 여기에 대해서 딱 반박을 넣은 거예요. 아니다.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게 만인 제사장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연락할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성경 66권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찾아낼 수 있다니까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게 칼빈 교리 정통 신학의 핵심이라니까요. 오직 성령 충마. 이 정확한 복음을 누리는 예원의 성도님들이 얼마나 축복된 신앙 생활을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제 종교개혁의 주요 임무로 존 칼빈이죠. 여기까지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쉽지 않았는데 제가 어떻게든 최대한 여러분과 아이컨택하면서 왼쪽 봤다가 오른쪽 봤다가 가운데 봤다가 어떻게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존 칼빈. 루토와 쯔빙글리라는 분이 동시대 사람으로서 종교개혁의 서막을 열었어요. 그러면 조금 20년 30년 후에 태어난 존 칼빈이 이제 종교개혁의 신학을 기반을 다지죠. 칼빈은 프랑스 태생인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칼빈 하면 유명한 게 뭐죠? 기독교 강요예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8번의 개정개혁판을 내면서 27살에 엄청난 유명세를 탔어요. 그만큼 천재죠. 엄청난 엘리트죠. 그리고 이 칼빈 신학이 개혁주의 정통신학이에요. 우린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장로교가 이 칼빈 신학 정통신학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 부분 우리가 알고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칼빈이 주장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강단에서도 너무나 많이 들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이게 칼빈이 그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 우리가 선교를 하지만 우리의 행위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예비하신 영혼이구나. 어떤 영혼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인지 몰라요. 오늘은 아닐 수도 있는데 내일은 맞을 수도 있어요. 시간표도 우리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아름다운 발걸음 그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현장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잘못되면 하이퍼칼빈주의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도를 안 해요. 아니 이미 예정됐는데 구원 받을 거라며 하나님을 선택했다며 그러면 어떻게든 구원 받겠지. 전도를 안 해요. 선교를 안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로마서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발들이요. 우리 지금 필리핀 멀티캠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는 성교사 또 보내는 성교사로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정말 기도로서 그 현장을 위해서 중부하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이 대화할 줄 믿습니다.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틈만 나면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위엔 천군천사가 파송되어서 그 현장에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또 기억하기는 뭔지 아십니까? 성만찬 한마디로 행위 행사 위주의 예배를 말씀 중심의 예배로 바꿔놓은 게 칼빈과 찌빈글리에요. 그 전에는 우리 천주교육 하신 제가 천주교육에서 미사를 드려본 적이 없는데 한 번 드려봤습니다. 저희 처남이 결혼하는데 성당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직 없어서. 근데 뭐 혼인 성사겠죠? 뭐 그렇게 앉으세요.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일어나세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계속 뭔가를 행사가 있어요.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 기도하지 왜 빕니까? 비나이다 이렇게 굉장히 거룩한 말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뭔가 행위와 성만찬 중심의 예배에서 말씀 중심의 강단으로 바꾼 게 칼빈이에요.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느껴지는 이런 예배 형식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칼빈이 강조한 게 강의 설교입니다. 강의 설교가 무엇입니까? 성경 하나하나 그대로 본문을 가지고 가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건 강의 설교가 아닙니다. 종교개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주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칼빈이 강의 설교를 강조하냐? 우리 예원의 주일 강단은 신약 성경 본문 중심으로 한 강의 설교입니다. 우리 예원의 금요 강단은 구약 성경 중심으로 한 강의 설교입니다. 왜? 설교자도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강의 설교는 치극히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말씀 중심의 설교로 성도들에게 선포하겠다는 중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강의 설교를 많이 강조했고 이게 개혁주의 종동신학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칼빈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으로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막 고개 팍팍 숙여지고 졸고 장난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다들 지금 쪼롱쪼롱하게 저를 쳐다보고 계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왜? 제일 정확한 말씀 푸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풀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서 요셉과 모세와 바울과 디모데와 이 성경성 인물을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우리 개인의 이야기와 그 부분을 예화로 해가지고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잘 적절히 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건 무엇입니까? 아, 말씀으로만 말씀을 풀 수 있구나. 이게 칼빈이 또 강조한 부분이죠. 또 찬양을 기억한 게 칼빈입니다. 우리 영화 파리넬리라는 영화가 혹시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남자가 변성기가 오기 전에 그 소중한 곳을 잘라냅니다. 왜? 남성 호르몬이 오지 못하게. 변성기가 오지 못하게. 그래서 변성기가 오지 않는 그 미성의 목소리로 아름답게 찬양하고 노래하는 게 그때 당시의 문화였어요. 15세기, 16세기 그때죠. 그러면요. 그렇게 해서 굉장한 엄청난 성공을 하면은 괜찮겠지만 성공하지 못하면요. 근력도 후달리죠. 여러 가지 힘도 약하죠. 여러 가지 호르몬도 변화가 오죠. 그런 상황에서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미성의 성가대로 구성된 게 그때의 찬양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왜 찬양을 찬양대만 하냐. 온 회중이 같이 찬양하는 회중 찬양으로 바꾼 게 칼빈 종교 개혁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찬양을 하죠? 찬양 인도자를 통해서 사회자를 통해서 우리의 성도가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회중 찬양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칼빈은요. 성화론을 이야기했어요. 성화론. 성화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부터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 자체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칭의 됩니다. 칭의가 무엇입니까? 뇌의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죄가 없어지면 우리가 죄를 안 지어야죠.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왜 죄를 짓습니까? 칭의 예수의 보혈로 나의 죄를 덮어버렸어요. 가렸어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중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엄청난 끔찍한 이 열두 가지 문제 속에 저주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인생이었구나. 그걸 깨달은 자체가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으로 나아가면서 성화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전도는 무엇입니까?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의 속에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해라. 진짜 전도는 뭐예요? 물어봐요 먼저. 아 넌 뭔가가 있는데. 너 혹시 뭐 믿는 구석이 있니? 먼저 물어봤을 때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 먼저 물어볼까요? 나의 삶이 달라요. 나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삶으로 전도하는 거죠. 전도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또 강조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게 고륙 전도 아니겠습니까? 고륙 전도는요.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 안 믿는 자녀, 안 믿는 부모님.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아무리 명절 만나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영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진짜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안 보여요. 예수님 안 보여요. 예수 믿는 나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나를 보고 있어요. 나의 변해된 삶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에 끼쳐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왜 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해서 애들 잡으면 안 돼요. 너 강단 말씀 뭐 받아와 봤어? 일로 와봐. 너 포럼해봐. 너 기도처 갖고 와봐. 확인할게. 이거 성령 충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내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격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요. 너무나 간단해요. 생각만 조금 하면 돼요. 바로 반응하기 전에 뭐 하면 됩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한마디의 생각을 딱 집어넣는 순간 내가 분노와 혈기를 쏟아낼 그 타이밍에 내 인격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달라진다니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송화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자세인 줄 확신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아직 한참 남았는데. 저는 운전할 때도 많이 적용을 해요. 운전할 때 막 희한한 분들 많아요. 막 깜빡이도 없이 확 켰다가 갑자기 2차선을 그냥 한 번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2차선을 한 번에 쫙 갔다가 사고도 안 나고 운전도 잘하세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 어떤 마음을 푸냐. 급 응가가 지금 마려우신가 보다. 아니면 지금 위급 환자가 그 안에 타고 계신가 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마음이 괜찮아요. 아내가 아니면 남편이 막 험한 말을 막 바가지를 긋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지금 살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그 잠깐의 시작 시간을 통해서요. 내 인격과 나의 모든 것이 바뀐다니까요. 그렇게 삶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예언의 송댄를대식을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게 나의 믿음이 돼요. 내가 주로 바라보는 게 나의 신앙이 됩니다. 베드로가 전무후무한 일을 경험하죠. 물 위를 걸어요. 물 위를 걷는데 누가 조벅조벅 찾아옵니다. 유령이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는요. 우리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항상 좀 오보하는 사람이에요. 주여. 만일 주시면 나로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 봐라. 그리고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오라.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물 위를 말을 내딛는 순간 물 위를 걷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체험해요. 그런데 시선이 점점 어디로 갑니까? 밑으로 가요. 큰일 났네. 그러면서 두려움이 옵니다. 믿음이 사라집니다. 물에 빠진 걸 예수님이 건져내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강단의 말씀 바라보느냐. 성적 말씀 바라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느냐. 이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신앙과 믿음의 역량을 끼치게 되어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뭐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찬양을 들으면서 정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우리 요소서 1장 8절목이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세 가지 지침을 하나님이 요소하게 주십니다. 첫 번째, 그 말씀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우리 항상 입에서 자동 반사적으로 나와야 할 게 무엇입니까? 강단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항상 말씀을 갖고 포럼을 하고 나누고 그리고 성경 말씀이죠. 내가 암송한 그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인생을 끌고 간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응답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 접하고 성경 보시는 거예요. 강단 붙잡는 거예요. 주무시기 직전에 뇌과학절도 이야기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기 전에 가장 큰 각인이 된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 하죠? 말씀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후에 말씀을 적용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시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